방금 그거 던진거 되게 웃겼는데 어디갔다 아 나 진짜 너 너무 웃긴거 아니냐? 아휴 오리를 야무지게 드세요 이것도 던질라고? 아이고 오리를 또 야무지게 드실려고? 볼살 어떡할거야 볼살 우리 지금 볼살 어떡할거야 귀여워 어떡해 이것도 던졌어? 꼬부기랑 우리 꼬부기 머리도 먹을거야? 어휴 어휴 니 볼살 봐 너무 귀여워 미치겠어 아휴 진짜 너 죽겠다 너무 귀여워서 어이구 거북이 그렇게 그렇게 야무지게 먹으려고 거북이를 어디갔어 거북이 아휴 여기다 올려놔 팔에다가 아휴 계속 뱅글뱅글돌아 아휴 계속 뱅글뱅글돌아 어휴이랑 오리를 아휴 너 뱅글뱅글 계속 돌아 오리 오리? 오디오지? 오리를 아주 야무지게 드실거에요 어 네 엄마 도움봄볼거야 웅 오리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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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